자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금은 경제사회위원회 제가 한참 이렇게 30대 초반에 dj정부가 등장해가지고 경제사회위원회 과거의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때 저걸 이제 저게 생기면 앞으로 결국 한국이 조합주의로 갈 건데 임금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그냥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갈 건데 저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치인들이란 것은 그냥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게 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인 가운데 비교적 반도체 산업을 잘 이해할 것이고 경기도 내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그래도 잘 이해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경사위 위원장일 겁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몰락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사람들이 아니 잘나가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무슨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가만히 보면 참 부러운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일단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유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설법대를 들어갔다는 것은 머리가 좋은 거니까 처가도 여러분들 괜찮고 쳐도 여러분들 아주 똑똑한 사람 만났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가만히 보면 참 복을 많이 타고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사람은 뭐 자연적으로 자기하고 타인을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나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 분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자기 분수를 정확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뭘 잘할 수가 있고 뭐가 부족한지 지피지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자기가 부족한 거 여러분들 한동훈 씨처럼 저렇게 머리가 좋고 저런 사람들 같은 거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한 4시간이면 마칠 일을 머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8시간이나 12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강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분수 내에 사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인 거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우리 윤 대통령처럼 그렇게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분수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일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수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거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면 성실하게 진실되게 더 많이 공부하고 일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게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고 화란이나 이런 나라처럼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조상들이 있어가지고 뭐 물려받은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것이 그렇게 물려받은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회나 이러면 자기의 강점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화끈하게 뭘 하는 거가 강점이고 특히 성장 시절에는 속도전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회였죠 가장 빨리 뭘 만드는 데 익숙한 그런 사회이자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강점이거든요 그 강점을 노동법을 만들어서 다 뭐죠 노동 그런 관행이나 제도를 다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주 몇십 시간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걸 다 묶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제가 볼 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뭘 하라 뭘 하라 뭘 하라 이렇게 하더라도 다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형편이 한국은 역시 제조업 국가로서 여러분들 서비스보다 제조업이 강하고 제조업을 잘하는데 속도전이 굉장히 능한 그리고 임기응변이나 손발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살려야 되거든요 흥이 좀 많고 그거를 자기 것들이 알아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오늘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두 개 업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반도체 문제를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한국이 침몰 중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문수 여러분들 위원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속도전이 아주 강한 나라에서 속도전을 못하도록 스스로 만드는 나라가 어딨노 오래 못 간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기자가 묻습니다 대한민국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딱 김문수 여러분들 위원장이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흥망의 갈림길에 섰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 상황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사위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나라 상황이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각의 기정에서 한각의 몰락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자는 그렇게 안 와닿을 겁니다 그래 근거하면 돼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바로 2월 24일 날 문을 연 대만 반도체 tsmc의 일본 구마모토 파운드 공장을 28개월 만에 완성해서 가동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은 용지 설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착공이 안 됐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나라의 위태로움은 이런 국내 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고 임금 물가 노사관계 지역균형 심지어는 뭡니까 초등학생들도 잘 알 수 있는 선거 문제까지 뭐죠 파행이 돼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슬기롭게 비용을 줄여서 해결한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게 현 정부에서 비교적 장관급으로서 현안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나라 상황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 같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건데 경기도지사를 아마 두 해 했을 겁니다 두 번 현안을 잘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관내에 반도체 기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보니까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노사관계는 망하기 전까지는 정신을 못 잃을 관계라는 걸 본인이 알 겁니다 민주노총 대안에서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읽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몰락하는 중입니다 한강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일본 구마모토인의 TSMC 대만 반도체 공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착공 20개월 만에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펼친 속도전에 일본 행정당국이 세금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각도로 글로벌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대만의 구상과 반도체 산업 부흥을 누리는 일본 당국의 계산이 마다뜨려진 결과입니다 대만이 구마모토인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때는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보통 5년은 소조될 것이라는 전망을 띄웠고 사전준비와 착공 가동까지 28개월에 해치운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마 계획 발표에서 공장 가동까지 5년으로는 턱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뭐죠 대한민국이 뒤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가 있더라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눈에 잘 돌아가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이런 경고 사인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0년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과 함께 경기 평택 고덕 신도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 데 합의했습니다 그 공장이 첫 가동에 들어갈 때가 2017년 7월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용인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발표했지만 아직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와 행정 인허가 지연 지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용수공급 난책 등이 첩첩산중이라 착공은 매년 연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설비를 돌리자면 전기가 필수적인데 고압순이 통과하는 지역마다 반대가 심해서 인프라 조성에 애를 먹습니다 이런 반도체 산업 동향이 대한민국은 현지한 몰락의 기미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작은 사례지만 이것이 그냥 전부를 대표하는 사례인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개울에는 난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싫은히 돈을 벌어 가지고 lng도 사고 서기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원자력을 많이 일으키고 자기 분수를 모르면 개인이든 집안이든 망하는 길 외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나이가 많이 드신 아주 성공한 그런 사업가 한 분은 언젠가 대화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부친이 남긴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뭡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더군요 평소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항상 저희들에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안 되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근금절약할 수 있고 열심히 살 거 아닙니까 나중에 대한민국은 그냥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야 되고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남겨야 됩니다 질 좋은 상품을 싸게 잘 만들어서 계속 수출해서 외화를 가득해야 기름도 사고 뭐죠 뗄감도 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고 경쟁력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와해가 돼가는 것을 김문수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속도전은 비용을 줄이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군사정권 이래에 한강의 기적 저변에는 한국적 스피드가 한 몫을 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몰아붙이는 힘과 속도 말입니다 이게 큰 강점이거든요 이걸 그냥 제도적으로 다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일본은 여러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가고 있습니다 아주 탄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치적인 정변이나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물가도 임금 문제를 대하는 일본인의 태도도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넘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 한편은 물질적 유산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한편은 지적인 능력도 어마어마한 격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어울려 가지고 자식들 키우고 비교적 자기 여러분들 임무를 다하는 지금 되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그 험한 시절 지금까지 걸어왔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오로지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 처지와 상황과 자기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그것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더 열심히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못하면 식솔들을 고생시키고 본인도 노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김문수 위원장이 하시는 일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이 김문수 위원장이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도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고 강점을 잘 살려야 되는 거죠 약점은 카발하고 약점은 카발하고